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 권고하심 이 시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으로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알면 위하여 선교제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연 위하여 가족들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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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